여러분들 모두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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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시다시피 이 배드워즈 나이트메어 모드 이 맵 전체를 흑요석으로 바닥까지 빠짐없이 다 가둬놨습니다 흑요석으로 그러면 이 맵에서 이 검은색 옷들을 입고 있는 이 친구들은 무엇이냐 안녕 얘들아 강태풍을 대신해서 설명할 베이커야 일단 블루팀은 게임이 시작되면 투명 포션을 마시고 각자 원하는 위치로 가서 숨으면 돼 절대 못 찾을 것 같은 창의적인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하겠지 숨어 있다가 한 대 맞아서 잡힌 사람은 중앙 감옥에 갇히게 돼 먼저 들킨 사람은 노잼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근데 강태풍 평소 실력 알잖아 그냥 고통받는 거나 지켜보자 크크루 빙뽕 근데 니들 요즘 날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다 죽는 야 강태풍 그러면 이거 너무 힘들지 않냐 네 절대로 못 찾을 수가 있어서 풍선 찬스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3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풍선을 사용해서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노출시키는 거죠 풍선 한번 써볼래요? 자 보시다시피 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은신인데 풍선을 쓰게 되면 본인의 위치가 발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10초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는 10초 동안 해당 사람들의 위치가 어딘지 빠르게 파악을 한 뒤에 풍선이 터지게 될 경우 10초 동안 또 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저는 그러면 10초의 이동 시간이 끝난 뒤 모든 블루팀을 찾아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블루팀 어디 숨을지 다 준비되셨죠?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 레드팀은 텔레폰 써서 여기서 이제 숨어 있자 여기서 저 친구들이 숨을 수 있는 시간을 딱 걸어다 주는 거야 지금 이제 안 보이거든요? 레드팀 다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블루팀 이제 숨어주세요 어디 숨어야 잘 숨었다고 소문할까? 다 잘 숨어봐라 한번 어떻게든 찾아낸다 진짜 다 숨었누? 네 다 숨었어? 그럼 왔습니다 예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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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그럼 나가자 나가자 차차차차차차차 차차차차차 어 잠깐만 지금 막상 찾으려 하니까 진짜 안보여 기지 쪽 한번 볼까 기지 쪽 기지 쪽에 어 이거 우리 어 잠깐만 igung 지금 kontroOE 자 이렇게 해서 블루팀을 다 잡아 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레드팀이 숨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러면 복장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이제 어둠의 복장이다 절대 안 보일 거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아 잠깐만 아 이거 점프하면서 다니면 발자국 안 나오네 아 점프하면서 하면 발자국도 안 남아 블루팀은 블루팀 기지 쪽으로 가주세요 저희 기지에 가시고 우리 레드팀에 한번 숨어 보도록 합시다 아 어디에 있습니까 너네들 다 풍선으로 준비되어 있지 얍 오케이 나 우리팀 숨은 데 먼저 보고 난 숨도록 할게 야 너네들은 어디에 숨었어? 아주 어려운 곳 와 너는 일단 여기 여기 숨었고 아 이거 못찾겠는데 너는? 아 넌 여기 숨었어? 야 자연스럽다 한번 움직여봐 한번 움직여봐 발자국 와 너도 진짜 절대 못찾겠는데? 오케이 다음 넌 어디야 아 넌 여기 숨었어? 움직여봐 야 절대 못찾는다 절대 못찾는다 나는 어디 숨을거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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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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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잘 숨었죠? 저희 다 숨었어요 나와서 찾으시면 됩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아 무서운데? 절대 못찾을거야 진짜 절대 못찾을거야 우리 난 진짜 못찾는다 한표 아휴 야 지금 두투명 한명 풀렸다 아 못찾았다 못찾았다 두친구 우리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 아무도 아아 걸렸다 걸렸다 어? 나 아 나 투명 풀면 못먹었어 아하 자 일단 한명 잡혔습니다 이준표가 보였어 아니 잘 숨어 놓고 어떻게 이거 못먹었어 아 그니까 잘 숨어 놓고 아 진짜 억울하다 어떻게 내가 안 안녕하세요 아 아 못찾겠으면 풍선 찬스 쓰세요 지금 찬스 쓴다 채팅으로 찬스 썼어 찬스 오케이 지금 그럼 찬스 한번 쓸게 찬스 자 찬스 한번 쓸게 찬스 자 다들 위치 서로 확인했어요 자 위치 확인했죠 오케이 오케이 위치 확인했으면 그럼 저희는 또 10초동안 숨어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숨었습니다 다들 이제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야 여기 있을진 제 저기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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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저기있네 내가 여기 있을진 진짜 상상도 못할거야 뭐야 걸렸어? 아 뭐야 한명 또 걸렸어 뭐야 왜 이렇게 잘 쳐져 나 어딘지 힌트라도 줄까 예이 야 지금 몇명 남은거야 그러면 아 나 아 나 씨 말하느라 씨 걸렸어 여기 앞에 누구있다 저 걸린.. 뭐지? 스트레블러님 잡힌거야 아 지금 나 빼고 다 잡힌거지 그런가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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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단 가만히 있을게 나는 started to get to the park 확인 취향이 완료 와 잘 수웠다 그치 그치 내 위치 지르지 뭐야 헬로 아 이게 안 보인다니까 진짜 절대 안 보여 계속 수시로 드세요 어 계속 수시로 이거 먹어야 돼 아 걸렸다 아 풀렸다 아 걸렸다 걸렸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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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밑에 있어서 중앙 바로 밑에 그래서 오늘의 숨바꼭질 컨텐츠는 여기까지 와 나이트메어 모두 이거 은근 꿀잼이에요 여러분들도 3시간 있다면 3시간을 꼭 투자하셔서 한번 맵 전체를 이렇게 흑여석으로 뒤덮고 숨바꼭질 컨텐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강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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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들 얼른 들어오세요 숨바꼭질 컨텐츠 진행합니다 룰 설명할게요 8분 동안 양털 구매해서 백인맵 어딘가에 숨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발견하여서 죽일겁니다 도망가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반드시 킬할거니까요 1등상품 선로폭수 즉시지급 그냥 즉시지급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자 지금 사람들 많이 들어왔다 와 많이 들어왔어 자 좀만 더 모입시다 여러분들 좀만 더 모입시다 와 벌써 이거 100명 다쳤어 지금 다들 들어오셨으니까 일단은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들 모두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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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요 숨바꼭질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요 여기 이제 호스트 패널이라고 있어요 이 호스트 패널이 뭐냐 명령어 같은 거를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해서 먼저 제너레이터를 마이너스 1 쉽게 쉽게 해놓고 사람들이 이제 양털을 충분히 사서 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너레이터 먼저 세팅해놓고 또 숨었는데 이름표들이 보이면 안되잖아요 해서 이름표를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표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딘가 숨어도 저는 절대로 여러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도 금지를 시킬 겁니다 자 다 다 다 다 다 다 이런 거 연애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산단다 자 아이템들 다 금지시켰고 양털이 어딨어? 양털이 추가적인 아이템들과 그리고 블록을 제외할 거는 다 금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키트 능력도 다 끌 겁니다 자 키트 능력도 다 끌고 저는 이제 유지 키트로 돌아다닐 거여서 유지 키트만 켜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숨바꼭줄 컨텐츠 바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스타트 하겠습니다 형 이거 상대팀 죽여도 돼 아이 죽이는 거 좀 그렇지 뭐지? 어 양털 구매가 안 되는데 뭐야 양털 구매가 안 돼 어 내가 여기서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를 금지시켰나 봐 자 어디보자 아 여깄네 와이트 월 양털 이제 구매된다 양털 이제 구매된다 형 세라믹 또 구매돼 어 세라믹 또 구매돼 양털 구매됩니다 자 이제 양털 구매했고 저는 중앙에서 8분동안 숨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리는 동안 아이템을 좀 맞추도록 할게요 뭐지? 뭐지?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애들도 있네 8분 내면 몇 명 안 남겠는데 3, 2, 1 자 이제 8분이 지났습니다 바로 숨바꼭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템 맞추고 자 템 맞췄고요 먼저 저쪽에 저 친구 지금 저기 있네 눈에 보이는 친구들부터 다 잡아낼게요 자 컷컷컷 어디 있을까 잠깐만 나 지금 저기 바닥에서 뭔가 본 것 같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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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여기 바닥에 뭔가가 보여 저쪽에 한번 가볼게요 아 저쪽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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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거기 숨는다고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네 찾아냈습니다 두 명 동시에 컷 어디보자 저거 뭐지? 저 친구 쟤네들은 저기서 지금 스폰하고 있잖아 저건 저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저건 뭐야 저 친구들 보니까 여기서 무한 스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 저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 저거는? 가까이 와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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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그 쓰시면 안 되죠 8분 뒤에 찾으러 갈 거다 잘 숨어라 뭐야 이 친구는 너 자신 있어? 야 너 자신 있어? 아직까지 안 숨었다고? 와 근데 그 와중에 캐릭터 다 초록색으로 아바타 한 거 신받네 자 4 3 2 1 지금 이제 8분이 됐습니다 눈에 띄는 친구들부터 먼저 사냥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쪽에 한 명 보이네요 자 일단 여기 눈에 띄는 친구부터 한 명 일단 잡아볼게요 어 너 아까 여기서 보였어? 컷 컷 컷 컷 너 너도 거기 있네 나로부터 도망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자 컷 컷 컷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일단 두 명 여기 일단 두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봤습니다 먼저 이쪽 친구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안녕 어 나 떨어질 뻔 오우 떨어질 뻔했네 올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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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마상에 이제 밖에서 돌아다니는 친구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수색을 시작해봅시다 먼저 여기서부터 수색해보자 오 여기 여기 아래 지하도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지하도시 방문했습니다 어 뭐야 넌 뭐야? 오 뭐야 뭐야 깜짝이야 어허 지하도시 지금 탐방 중인데 이런데 이런 데 숨어있는 거 아니야? 왠지 느낌상 여기 있을 것 같아 나와라! 오 없네? 내 예상 밖이야 이거는 다음 기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 잠깐만 이거 뭐야 오 오 오 잠깐만 떨어질 뻔했어 어 큰일날뻔 어 이거 느낌 왔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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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찾았다 저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여기 숨어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여기 데미지가 뜨네요 자 컷컷컷 오호 또 어디 숨어있을까 이번엔 이쪽 기지 한번 와볼게요 왠지 여기 위에 공중정원에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탐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어 없는데? 없어 없어 여기 계단 밑에 이렇게 숨어놨네 잘가요 아니 진짜 어렵다 이거 은근 은근 어려운데? 어 저건 뭐야? 아니 이거는 못 보던 거잖아 이 맵에 분명히 이게 없었는데 제가 아는 이 맵에는요 이게 없어요 역시 역시 내니 이럴 줄 알았다 내니 이럴 줄 알았다 오케이 컷컷컷 잠깐만 이건 또 뭐야? 여기 여기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오케이 내니 이럴 줄 알았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컷컷컷 컷컷 자 현재 23명 남았습니다 23명 여기 어딘가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데? 어 이런 데 보면 있을 것 같은데 빙고 여기 숨어있다 여기 숨어있다 컷컷컷 컷컷컷 오 잠깐만 설마 이런데 숨어있는거 아니야? 오 오 이거 뭐야? 여기있었구나 와 이런데 숨어있을줄은 상상도 못했네 설마 설마 더있어? 와 여기 더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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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컷컷 제가봤을때 일단 여기 의심스러워 이거 의심스럽게 생겼잖아 뭐지? 오 잠깐만 지금 여기서 뭔가 움직였어요 여기서 양털 설치되는게 보였어요? 그래 여기있네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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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지마라 컷컷컷 여기 어딘가에 너 본거같은데 여기 두명 있었네 오 여기있었구나 오케이 찾았다 웰큐야 너도 지금 살아있어? 저요 태풍에 한가지만 말해줄까요? 뭐 뭔데? 태풍형은 저를 때려줬습니다 아잠 내가 널 언제 때려줬어 이런데 뭔가 있을거같은데 오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우리기지 바로 뒷편에 숨어있 세라믹으로 이렇게 덮어놨네 얘친구 안녕 컷컷컷 어 여기는 뭐지? 이건 뭐야 여기 사이에 껴있는거 뭐야 아아 이거 사이에 껴있 와 레전드 여기 숨어있었어? 자 여기도 컷 어 저기 뭐야 데미지가 달았어 이거 데미지가 어떻게 된거야? 여기 아무도 없는데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된거지? 여기있는 사람이 데미지가 달았는데 그렇다는건 여기 숨어있다는거잖아 근데 막상 여기 안해도 사람이 없어 아 대체 뭐가 어떻게 되가는거야 잠깐만 다시 해볼게 다시 해볼게요 아 여기서 데미지를 받고 도망을 쳤네 이친구가 와 진짜 너네들 잘 숨었다 찾기 너무 어렵다 뭔가 여기 근처에서 누구 있을거 같은데 여기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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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이건 뭐야 아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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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데 사이에 껴있었네 이끼 마냥 아 너무 어려워 제가 지금 이거 몇바퀴치 돌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찾았거든요 아 이게 못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못찾지 이거를 이거 50분까지 못찾으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 모두 다 제가 로봅스 나눠드릴게요 이건 뭐지? 이것도 아니고 중앙쪽에 있는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뭐지? 여기는 내가 안 둘러봤던데네 여기는 와 잠깐만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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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이 여기 숨어있는거야 잠깐만 여기였어 와 정답은 여기였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얘네들 지금 어디까지 깊이 만들어 놓은거야 잠시만요 얘네들 지금 어디까지 깊이 만들어 놓은거야 야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와 여기 몇 명이 지금 있는거야 한명 두명 아 여기 일단 두명이 있었네요 와 이런데 이렇게 숨어있었구나 일단 잠깐 통방을 들어가야겠다 아 얘들아 형 왔다 일단 잠시만요 넥형 태풍 넥형 태풍 태풍님 지금 안 받으세요 아니 이게 태풍님한테 9번이나 맞음 나 일단은 도저히 못찾겠어서 인당 300로북씩 다 줄거야 그 정도면 콜? 콜이지? 어디있어 얘들아 본인들 위치 디코 화면으로 화공 켜봐 일큐 위치 한번 보자 일큐 위치 야 일큐야 뭐야 너 어디야 거기? 내가 아까 초록키지 아니여 나 거기 너 계속 초록키지 않아 있었어? 아니 태풍이 형 밖에서 때릴 땐 있는데 안에 오면 없어지는 사람 어 맞아 맞아 야 아까 상황이 어땠냐 내가 그게 너였구나 봐봐 아까 어땠냐며 봐봐 아까 어땠냐며 아 이러고 숨어있었어? 잠깐만 와 잠깐만 이러면 절대 못찾겠다 진짜 아 이렇게 숨어있으면 시야가 1인칭으로 내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이렇게 쏘기만 하지 여기에 이거를 볼 생각을 내가 못했네 너 대단하다 너도 오케이 인정 최종 최종 9명 300로버 바로 지급해 드릴게요 와 이로써 숨바꼭질은 제가 패배했습니다 진짜 상상초월로 어렵습니다 얘들아 다 같이 라운지에서 강빠 외치자 형이 형이 멘트치고 마지막에 강빠하면 너네들 다 같이 강빠하는 거다 알았지?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숨바꼭질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 참여해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강빠아 강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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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할까 이제 약간 그냥 일반 컨텐츠 할까 오랜만에 아 맞아 숨바꼭질 할까 얘들아 숨바꼭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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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숨바꼭질 콜? 지금 그럼 커스텀에서 방을 만들어서 하이덴 시익 하이덴 시익 하이덴 시익 하이덴 시크 맵 어떤 걸로 할까 얘들아 맵 추천받습니다 맵 추천 아 돌 많은거? 돌 많은게 뭐지? 아즈텍? 얼음 맵을 할까 얼음 맵? 랜덤 에라 모르겠다 인원은요 30명 제한 걸었습니다 인원 30명 제한 걸었고 하이드 올 네임태그 이름표 다 가렸고 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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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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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해볼 컨텐츠는 이름표가 또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바로바로 숨바꼭지예요 영어로는 hide and seek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should get going good bye 아 그래 체이스 바이바이 바이 체이스 It was fun playing with you 바이 체이스 써보고 꽉 찾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할 때 켜줄게 세트 제너레이터 멀티플라이어 오 잠깐만 떨어졌다 와우 얘들아 이거 어깨감패 어때? 멋있지?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을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카운팅스타즈 카운팅스타즈 밤하늘의 펄 카운팅스타즈 어? 근데 이게 말이 이름표가 가리지 사실 이게 점이 보이네 적팀이 무슨 색인지 이게 점이 보이는데? 그치 여기 점이 보여 점이 여기 점이 보여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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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일렬로 써봐 일렬로 써보세요 일렬로 써보세요 잠깐 여기 이름표 껐다키면 안보인대요 아 진짜? 다시 껐다키볼게 오 진짜네? 어 다시 숨어라 와 다시 숨어라 이러면 유잼이지 이러면 유잼이지 와 다시 숨어라 3분의 1시간을 주겠다 다시 숨어라 다시 숨어서 컨텐츠 다시 마저 진행합시다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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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얘들아 왓 왓 왓 다 2분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와중에 김치는 뭔데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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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김 김 김 김 김 이럴줄 알았다! 이제는 TNT로 폭격하는거야! 아 이거 침대 데스매치 해야겠다! 자 침대가 곧 있으면 깨집니다 아 10초 뒤에 깨진다! 12초 후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추적 시작합니다! 어딨어 어딨어 어! 이거는 딱 봐도 의심스럽죠? 이거 이거 의심스럽죠? 여러분들 의심스럽죠? 어? 없다고? 없다고? 여깄다 여깄다! 네 언니 이럴줄 알았다! 네 언니 이럴줄 알았다! 안녕! 자 잡아냈고 태풍님 상품 있나요? 상품? 이것도 상품 걸어야지 맞다 상품은요 30분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300로복씩 나눠 드릴게요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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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빠르게 다 찾아내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 다음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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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아닌 것 같고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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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느낌이 이상한데? 오케 나이스 나이스 얘들아 이거 TNT가 훨씬 좋은데? 어디로 가야되 어디로 가야되 여기 이런데 이런데 어딘가 숨어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어? 어 아닌가? 여기 여기 여런데 숨어있나? 보통 이런데 숨어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있다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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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다 여기있다 안녕 안녕 어 여기도 느낌 이상하죠? 없고 다음 이거는 누가봐도 이거는 누가봐도 의심스럽지않습니까? 이거는 뭐야 자 이런건 어떻게 또 잡아내야되냐 자 여기 뻔데기 자 우리 뻔데기친구 안녕 자 밑에를 뭐야 안떨어진다고? 아하하 낚였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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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니 이런 낚시를 낚여버렸어 와 속임수 지렸다 안녕하세여 오케이 빙고 여기였다 음 맵을 크게 크게 봐야되 크게 크게 자 여기여기 느낌 쌓아줘 없다고 여기에 아무도 그러면 여 어 잠깐만 어 이거 이거 느낌 쌓아줘 이거 자 이번에는 확실하다 이번에는 확실하다 뭐야 없다고? 왜이렇게 낚시가 많아 얘들아 회이크가 너무 많은데? 여기도 없어 아니 애네들이 일부러 회이크를 하네 일부 뭐야 빙고 빙고 회이크가 아니었네 여기는 회이크가 아니야 그니까 수많은 회이크들 사이에서 뭐야 저 친구 텔레폴로 도망가다가 저기 떨어졌어 오케이 자 다음 여기 느낌 쌓아줘 여기 느낌 여기 느낌 여기 느낌 쌓아줘 나이스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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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건 또 어떻게 해야되냐 자 여기 근처가서 뭐지? 빠이빠이 어 떨어졌네 야무지게 떨어뜨려 죽여야지 오! 뭐야 여기 어디 숨어있는거야 얘는 야무지게 살고싶어? 헤헿허 컷컷컷! TNT로 잡아버리기 오 잠깐만 저기 저기 피가 딸고있어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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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받다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떨어졌어 아아 생을 포기했어요 생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아는 이 맵에 이거 없는데 뭐지?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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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생을 포기했어 왠지 왠지 이 안에 또 숨어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어!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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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일로와 일로와 어디 숨어있는거야? 어? 여기가 어디야? 저기 저기 어디야? 저기 어디야? 어떻게 숨었어? 나무 아니야 저거? 와 어떻게 숨었대야 저기는 또? 어 10초 남았네요 지금 살아계신 분들 다 로봇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숨어봐 한번 찾아나 보자 여덟명 있네 지금 이 여덟명 일단 아이디부터 여기 박제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너도 숨어있어? 여긴? 여기? 여기? 이 사람? 이따 끝나고 바로 이렇게 여덟 분 보내드릴게요 어디 숨어있어? 헬로 어? 여긴 뭐야? 잠깐만 여기 어디야? 뭐야 얘는? 얘는 뭐야?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거 어떻게 찾아? 저기 어디야? 저기 어디야? 어떻게 숨었어? 나무 아니야? 시청자들이랑 같이 찾아보자 다리 밑에 보인다고? 다리 밑에 한번 보자 여기 말하는 거지 응 아니야 뭐야 이건 뭐야? 여기는 뭐야? 이거는 뭐냐고 이거 뭐냐고 너 여기 온 것도 신기하다 이건 뭐냐고 풍선 타서 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직접 직접 알려주세요 직접 어딘지 알려주세요 세팅으로 자 먼저 해빌리부터 해빌리 어디라고? 나 파란팀 다리인데 파란팀 다리? 파란팀이 어디냐? 근데 길이 빨간색이야 파란팀 다리인데 길이 빨간색이다 뭔 소리지? 지금 여기 말하는 건가? 내가 형 있는데? 그 파랑이 중앙 건너갈 때 다리 여기 여긴가? 와아 이러고 숨어 있었어? 일부러 여기 주변에 양털 이렇게 많이 설치해가지고 혼란을 준 거지 와아 아 저걸 안 터뜨렸네 이거를 내가 안 터뜨렸네 와 이걸 어떻게 찾냐 또 또 라스트 한명 라스트 한명 어디야 라스트 한명 어디야 라스트 한명 라스트 한명 밖에 나와 보실래요? 어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있어 혼자 춤추고 있어 너는 어디에 숨었니? 숨어봐 아까 숨은데 숨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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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여기도 없어 유후우 아니 애네들이 일부러 회이크를 하네 일부 뭐야 빙고 빙고 나 어이가 없네 네 네 숨바꼭질 컨텐츠 아 이번에 진짜 어려웠다 아니 이거는 아무리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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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진짜 아무리 해도 잘해 질 수가 없는데 진짜 다들 너무 잘해 숨는 거 오늘의 일단 생방송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강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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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컨텐츠 또 시참으로 많이 진행할게요 강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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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한 줄씩 다시 읽어줘 안녕 난 석탄이야 안녕 난 석탄이야 안녕 난 석탄이야 3 days later 안녕 난 석탄이야 지금부터 룰을 설명해줄게 너희들은 5분 동안 숨고 게임 시작 25분까지 내가 못 찾으면 내가 패배하고 너희들의 승리야 지금 숨도록 해 빨리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숨으로 가자 얘들아 다 가져버릴 거야 내가 저쪽 가서 TPO를 해줄게 하고 내가 에메랄드가 좀 줄게 에메랄드 그리고 저는 이제 몰래 작아지는 포션을 하나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폰 슈링크 포션 인플 채팅 아무거나 쳐야겠다 얘들아 우리 모두 화이팅 하자 자 얘들아 이제 얼른 숨자 얼른 숨자 얼른 숨자 얼른 숨자 얼른 숨자 아 그리고 이따가 술래를 괴롭히기 위해 눈덩이도 또 소환을 해야지 이제 어디 숨을까 어? 그럼 탱크 아래에 숨어볼까? 탱크 아래에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슥슥슥슥 헬로 작아지기 이거를 쓰면 약 50초마다 계속 또 먹어줘야 되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게야 자 얘들아 다 숨었어 모두? 인센트까지 한번 발라볼까? 야 석탄아 나 숨었어 나 찾을 수 있겠어? 아 저는 당연히 찾죠 너 이제 찾으려고 나온거야? 이제 나올거에요 아 야 근데 너 나 찾을 수 있겠냐? 아 저는 그냥 숨발꽃을 싹보수서 다 찾아버리죠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기대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석탄아 잘 찾고 있니? 아 잘 찾고 있죠? 어 잠깐만 왜왜왜왜 어 소리가 들렸는데? 어? 됐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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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후우 어디서 소리가 들려요 어 어디서 소리가 들렸어? 네 어 과연 어디서 들렸을까? 제 소리가 들렸는데? 아하하하하하 어딨지? 막상 사전하니까 잘 안찾겠지? 네 여러분 보니까요 우리 팀 한 명 여기 숨어있네 한 명은 야 아까 석탄이 바로 위에 있었는데 그거를 하하 아하 오늘따라 안 보이네? 한번 잘 찾아봐 조금 움직여볼까? 자 석탄이가 어디 있으려나? 석탄이가 석탄이가 아 진짜 어딨지? 석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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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통의 소리가 들렸는데? 어 그러게 어디서 찾았어? 누가 한 명 찾았어? 어 저기 저기 한번 있어요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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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바로잡아버리기 아 히히히히 오 저기 양털 있다 오오 잠깐만 야 양털로 이렇게 올라온 거 야 잠깐만 이거는 네 양털이잖아 빨간색 양털 아하 빨간색은 너 거 양털인데 무슨 양털 있다 하면서 여기 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깐만 여기 안에서 춤소리가 들리는데? 오 그러게 어 어 어 이자식 야 잠깐만 여기 이렇게 숨어 있었어? 거기 어떻게 들어간거야 그런데? 여기 애초에 엔더 폴로 들어올 수 있었나봐요 아! 텔레폴로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꽉 채웠던 거구나! 아 그러네 원래 이렇게.. 뭐지? 안녕하세요! 으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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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제가 저기 한 명 보였는데? 오오오 뭐가 뭐가 어디서 뭐가 보였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어? 도망친다! 이리와! 어? 헬로? 하우아유? 아아! 걸렸어! 맞추지마! 맞서 싸워! 안 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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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잡혀 죽기 직전이다! 아! 야 미니메이요! 빨리빨리 도망쳐서 숨어! 빨리 엔드펄 없어? 도망쳐! 빨리빨리 어딘가로 숨어! 도망쳐!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어디갔을까? 어? 여, 여기 앉는데? 어! 야팟 소리가 들렸는데? 그러게 어디 있... 헬로? 아아유? 아임 안다더워터! 플리스 헬프 미! 아, 미니메이요! 아, 미니메이요! 우리의 운명은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들은! 두 아우더에이터 아, 그러면 나도 이제 조금 활동을 해야겠어. 흠... 자, 지나갈 때! 왜왜왜 무슨일있어 석탄아? 눈덩이를 맞은거 같은데? 눈덩이를 맞은거 같은데? 눈덩이? 그러게요 어디서 눈덩이를 맞았대? 어딨지? 아 왜 때려? 왜왜 무슨일이야 누구야 계속 내가 눈덩이를 때려요 귀신이 아니야 귀신이 아니야 어 그러게 맞아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아 진짜 사랑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얽 아 짜지마 누구야 누가 우리 석탄이 괴롭히는거야 크흐흑흑흐흐흑 빨리 찾아봐 석탄아 왜이렇게 못찾아 여기 안에 아까 봤던대잖아 여기 아까 아 한 명 더 있을까봐 아쉽네요 아 한 명 더 있을까봐 여기 또 들어왔어 어 잠깐만 여기가 나머 블럭이잖아 파이어볼 한번 던져보면 나오지않아 나미? 나오지 않을까? 저기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사람들 왜 이렇게 잘 숨어요 이 맵에 3명이나 지금 숨어있어 지금 3명이나 여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자 내가 안 털어본 곳 이제 2명 남았네 갑자기 왜 2명으로 줄어든 건지 여러분들은 슬픈 사연을 아십니 분명 한 명 더 잡는 모습이 녹화가 되었지만 렉이 너무 많이 걸려 도저히 놀 수가 없었어 심지어 살았어 사장님 컴퓨터 좀 바꾸십시오 마지막 2명 어디 있을까나 아 근데 마지막 2명도 너무 어려운데 자 이쯤에서 다시 나와서 석탄이라 한 번 또 오오오 실수했다 석탄이 괴롭히려다가 제가 죽을 뻔했어요 아 여러분 저도 한 번 찾아볼게요 야 근데 진짜 잘 숨었다 키드 나도 진짜 못찾겠는데 진짜 마지막 1명 어디 숨어있는 거지? 지린다 안 보인다 얘 진짜 잘 숨었다 설마 아까 헬기 타고 멀리 간 건가? 아 여러분 저도 이 친구 어딘지 몰라서 여기 와봤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숨어있었네 잠깐 이거 이름표 저만 보이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어? 아 키드 걸렸다 아 이로써 키드 그는 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명 남았죠? 타이핑칵은 어디있지? 아 뭐야 어디있어 타이핑칵 아 근데 눈덩이 귀신 혹시 타이핑칵이야? 아 사실 내가 눈덩이 던지고 있었지 그치만 너는 내가 어디있는지 상상도 못할거야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거든 보이지 않는다고? 위로 올라가볼게 진짜 내가 아까 별을 볼 걸 찾아봐도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알아? 사실 나는 여기있어 여깃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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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봐 일로와봐 바로 그냥 아니 어딨어 타이핑칵 미안해 내가 사실 요즘 핵을 쓰고 있어 미안해 양심 고백할게 너가 나를 찾는 거는 불가능할 거야 타이핑칵할게요 여러분들 타이핑칵 저격해주세요 나중에 영상보면 내가 무슨 핵을 쓰고 있는지 너도 알게 될거야 어... 진짜 얘기에요? 아 신고해야겠네 이거 어? 잘 뭘 본 것 같은데? 여기 뭔가 보였는데? 나니? 어 뭐야? 아 걸렸다 아 자극 뭐야 작아지는 물약이다 에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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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돼 아아 아아 잡혔다 근데 시간이 32분이네 석탄아 우리의 승리다 작아지면 물약국은 아니지 않아? 아 그런가? 아 그러면 뭐 너가 이겼다 치고 내가 로벅스 500로벅스 줄게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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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